그래, 한번 보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왔다다. 먹음직스러웠다. 정말 저 가게 하나 차려도 되겠는데? 진짜 만둣찜 세대면 되겠는데? 와, 진짜 왔다네. 소방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대로 찢으셨네. 만둣가게 사장님의 비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두는 저런 찜통,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맞아요. 되게 탁 이러면 연기가 확 나잖아. 와, 다행히. 야, 야구찌가 맞히네요. 근데 이분들이 못 먹는 거 아니야, 바빠서? 그럼 안 되지. 시작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만세. 만세. 갑자기 만세. 식사하세요. 맛있겠는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뭘 특별히 제가 수육. 수육은 제가 한 거. 직접 하셨어요? 제가 쏜 거. 원래 직접 해드리려고 했는데 손가락 다 쳐서. 아, 다치셨구나. 다음에 제가. 대단한 결정이죠? 수육에, 꼬치에. 야채 많이 드시고. 만둣국에, 뭐 이 정도면. 큰일하죠? 동물 조심하세요.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나 어떡하면 좋냐. 이거 메뉴가 너무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드시고 손이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만두 장사해도 되겠는데? 형이랑. 너희도 인증샷 찍게? 네. 오, 하트 형이 밝으시다. 훌륭한데 아주. 만두를 직접. 배우 분이 빚었다는데 한번 막 좀 보세요. 오늘 최재성 씨가 빚은 만두에 대한 반응도 지금 궁금해요. 맛있네요. 쫄깃쫄깃하고. 이야. 입맛 까탈스러워 보이시는데 맛있다니까.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다행입니다.